찰리 브라운이 스누피에게 질문합니다. 왜 너는 강아지니? 그러자 스누피가 대답합니다. 왜 강아지냐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주어진 카드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것들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능이라는 것이 그렇죠. 똑같은 스승에게 똑같이 배우더라도 실력이 보통인 범인, 평범한 사람이 있고 배운 것을 아주 잘하는 수재도 있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걸 만드는 천재도 있습니다. 책 나를 죽이는 건 언제나 나였다 에서는 이 세 가지 부류의 천재, 수재, 범인을 동일한 수준의 수평선 위에 올려놓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카드, 재능을 이해하고 활용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천재, 수재, 범인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한다면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누구와 함께 일해야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책 나를 죽이는 건 언제나 나였다 에서 나는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볼게요. 저자는 기타노 유이 출판사는 동양북스입니다. 책에서는 인간이 괴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기한테 없는 재능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말 중에는 좀 더 멋지게 태어났더라면 좀 더 부자로 태어났더라면 좀 더 재주가 많았더라면 좀 더 똑똑했더라면 키가 딱 5cm만 더 컸더라면 같은 고민들을 한다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능이 뭔지 알아차리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유형에 가까운지 골라보라고 합니다. 1. 독창적인 발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 창의력이라는 재능을 가진 천재입니다. 2.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시스템이나 숫자, 질서를 중시하며 성실하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 실행력이라는 재능을 가진 수제입니다. 3. 감정이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상대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움직이는 사람 공감력이라는 재능을 가진 범인입니다. 보통 3번 공감력이라는 재능을 가진 범인의 수가 많은데 1번 천재를 동경하면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천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들은 변혁을 시도하다가 물리적인 또는 정신적인 의미에서 사례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직에는 천재가 이끄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 수제가 이끄는 시대가 오죠. 그때 조직은 평범한 사람이 천재를 관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천재는 죽고 이노베이션을 일으킬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천재, 수재, 범인의 관계가 흥미로운데요. 먼저 천재는 수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범인한테는 이해받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의 역할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건데 그건 범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업적인 성공의 대부분은 대다수를 차지하는 평범한 사람이 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천재는 범인한테 별나다고 취급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일종의 보상심리로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인이 천재한테 느끼는 감정은 차갑습니다. 천재가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냥 괴짜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천재가 조직의 분위기를 해치는 4차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각각 평가 기준, 축이 다르기 때문인데 천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는 기준에서 창조적인가? 로 이를 평가하고 수재는 실행력과 논리력으로 이를 평가하는데 범인은 그 사람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엔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머릿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마음만 먹으면 천재를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오늘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 아이맥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제일 처음 생길 때면 언제나 범인에게 살해당할 위기를 겪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범인은 천재가 성과를 내기 전까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범인의 가장 큰 무기는 다수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감력을 판단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감력만으로 결정된 것은 논리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논리가 없어도 공감력만으로 성공하는 케이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수재는 싫어합니다. 세상에는 아무 이유 없이 잘 팔리지만 아주 쓸모없는 것도 있는데 수재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천재, 수재, 범인의 특징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조직에서는 이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세 부류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재, 수재, 범인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책에 이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도 이 중 한 가지에서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엘리트 슈퍼맨 천재와 수재의 중재자 창의력도 있고 실행력도 있다. 즉, 창조적이고 논리에도 강하다. 대기업 초대 사장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그들은 무엇보다 비즈니스를 가장 좋아하며 언제나 연구자이자 도전자이기도 하다. 한편 부하 직원들이 그들의 속도나 생각에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면 힘든 일도 많다. 최강의 실행자 수재와 범인의 중재자 실행력과 공감력을 무기로 갖추고 있다. 즉, 논리도 강하고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린다. 바로 어느 회사에나 있는 에이스 학창시절부터 늘 조직의 중심에 있고 취업활동도 요령있게 준비해서 가고 싶은 회사에 입사한다. 영업과 개발, 정사원과 임시직, 본사와 현장 등을 이어준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도 대활약한다. 단, 새로운 일을 시키면 기존의 서비스를 살짝 손볼 뿐 혁신적인 것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게 약점이다. 괴로워하는 천재 천재와 범인의 중재자 창의력과 공감력이 무기다. 창조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인사이트에 이르는지 아닌지까지 직감적으로 한다. 자기다움을 표현하면서 마케팅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신제품이나 사업 등의 책임자를 맡으면 압도적인 속도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단,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약하기 때문에 타 부서와 협업하거나 업무를 조정하는 일, 조직을 확대하는 일, 부하 직원에게 권한을 넘기는 일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교집합의 세 명을 앰버서더라고 부르는데요.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좋은 조직에서는 서로의 재능을 짓밟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해주면서 발전해 가는데 이 앰버서더들이 조용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있을 때 직원들을 대입해 보니까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있네요. 재능에 대한 MBTI 하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재능별로 구분하기도 했지만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천재도, 수재도, 범인도 전부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의력 1, 실행력 6, 공감력 3이거나 창의력 4, 실행력 5, 공감력 1인 사람도 있는 거죠. 여기에 우열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재의 비율이 왜 압도적으로 적을까요? 그 부분은 책을 읽어볼게요. 왜 세상에는 천재가 압도적으로 적을까? 그 이유는 처음에 말했듯이 설명 능력의 차이가 천재의 싹을 없애버리기 때문이야. 넌 이런 적 없어? 걔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한밤중에 문득 엄청나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했어. 내일 당장 건의해야겠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그런데 막상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보니까 영 별로인 거야. 그래서 어제의 내가 왠지 바보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의 메모를 지운 적 말이야. 비슷한 경험이라면 저도 있죠. 시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 그래 실제로 이때의 프로세스는 머릿속으로 천재, 수재, 범인 이 세 사람의 순서대로 튀어나온 거야. 네 안에 있는 천재가 떠올린 아이디어를 사회적인 기준이나 논리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수재야. 그리고 마지막에 괜찮을까? 좀 부끄러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그 결과 역시 그만둬야겠다고 마음먹은 범인이 튀어나온 거야. 나는 돌이켜봤다. 확실히 창의력, 실행력, 공감력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쳤다. 걔는 말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천재란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손에 쥔 후에 스토퍼를 띄어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 스토퍼는 말 그대로 내가 하려는 일이나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래도 역시 저한테는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일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너 정말 헛똑똑이구나. 천재의 내면에도 스토퍼가 있다는 말 이해했지. 동의도 했고. 그런데 왜 네 안에 천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건 자라면서 조금씩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 아닐까요? 내가 감히 맞설 수 없는 천재가 사회에 있다고 말이죠. 아이고 참 넌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확실히 이 세상에는 천재 중에 천재가 있지. 네가 그 사람들이랑 같은 씨름판에서 싸운다면 이길 수가 없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거랑 네 안에도 어마어마한 천재가 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게다가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스토퍼를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야. 이게 진짜 내가 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나는 다시 떠올려봤다. 나의 재능을 믿고 살리면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천재인가 수재인가 범인인가 MBTI가 E인가 I인가 우리는 나를 정의하는 이름들을 붙일 수 있고 그것은 쉽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구분하고 부르고 이해를 돕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 이라는 이름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존재이니까요. 이름을 활용하되 이름에 구속받지는 말자고요. 저는 괴로워하는 천재랑 가장 비슷한데 구독자님들은 어떤 재능과 비슷하신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갱 lim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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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quack